교육부가 경북대학교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장 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로 선출된 김사열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주대학에서 또 방송통신대학에서 그런 식의 똑같은 사례가 지금 벌어져서 이미 그런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인지 제가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대 출신 변호사 45명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가세했습니다. 경북대 정상화를 바라는 대구 지역 62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경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사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재적 교육 행정으로 교육부 본연의 직무를 방지하고 있어 규탄받아 마땅하며 사실상 이러한 결정이 교육부 단독의 결정이 아니라 윗선인 청와대와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게 공경한 사실로 소리소문 없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다. 교육부 인사위원회 회의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북대 교수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해명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경북대 사태가 지역의 문제로 비화되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한 압박의 수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건협입니다.